연금을 연금당해! 공적연금 사수하자! 공적연금 사수하자! 공적연금 사수하자! 공적연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전국 공무원노조 지부장 60여 명이 집단 삭발을 하며 정부 여당의 연금 개편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절석적이고 일방적인 이 연금개혁안, 우리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동투쟁본부, 그리고 100만의 공무원, 또 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든 이의당사자들은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국민연금을 상향시켜서 공적연금 전반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계획 아닙니까? 오늘의 삭발, 그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이들은 연금의 수익률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이번 개편안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 개혁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연금은 분명히 개혁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앞에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개혁 맞습니다. 더 내랍니다. 그리고 더 조금 준답니다. 그리고 또 늦게 받으랍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지급 개시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5년 동안 군께 만듭니다. 퇴직 이후에. 거기다가 지금 가을 기간은 33년에서 40년 후 늘립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실이라면 우리가 200만 원도 안 받는 게 개혁 받는 것이 150만 원도 안 돼. 그들이 말하면 하위성만으로 이뤄 겁니다. 특히 이들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애국심을 빌미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월 천백만 원, 천몇백만 원 연금을 받습니다. 정작 스스로도 애국심에 호소한다면 본인 연금을 내려놔야지 않겠습니까? 왜 애꿎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그 적은 연금만 착감하라고 하는 것인지. 또한 이들은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대통령 지시만 따르는 새누리당을 꼭두각시라고 비판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 개혁안부터 먼저 제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책임 있는 정당이란다면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는 그 새누리당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 연금을 비롯해서 대통령 연금까지 함께 계획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공무원 우조, 전교조 등 50여 개 단체가 함께하는 공적연금 계약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다음 달 1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총파업과 대통령 신임 투표를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안에 연금 개편안을 통과시키려는 박근혜 정권과 공동투쟁본부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